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국가 지방 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가. 오도 양계 체제가 있어요. 1. 주요 지역에 5개의 소경을 두었다. 이거는 신라의 구주 5소경제도 신라가 나름 3국을 통일한 다음에 행정을 정비한 때였어요. 아. 록형님 어서오세요. 지금 유튜브 요청받은 중급회사라고 있어요. 니은.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했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이야기고요. 디근. 네. 맞아요. 유튜브 요청으로. 각 도를 감찰하기 위해 안찰사를 파견했다. 이때 이제 어. 에이. 침이 마르지? 이거는 답이 해당이 돼요. 고려시대예요. 리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연보다 많았다. 맞아요. 안찰사 고려 맞아요. 그래서 이 속현 작, 11번 문제의 지도에 나온 고려의 5도 양계 시스템은요. 그 송도 그 근처는 다 이제 그 개경일 때 그 뭐 예성강 아니면 그 인근 그 도시들까지를 그 경기지역으로 묶고요. 그러니까 수도 직할지역으로 묶고 그리고 뭐 서해도 교주도. 서해도가 이제 그 고려의 그 삼한통일에 일조한 그 패서 세력들이 있었던 그 서해도. 그리고 이제 교주도. 교주도 이쪽은 이제 여기는 아마 그 교주도라는 이름이 나름 약간 중요한 성격을 띄었을 거예요. 그 궁예시대 때 황도가 그 철원에 있었잖아요. 이 철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주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광도. 양광도는 이제 그 고려의 그 후기삼경. 그 후기삼경 중 하나였던 그 남경. 남경이 있었을 때예요. 서울. 그리고 경상도에는 그 동경, 경주가 있었고. 경상도는 거니까 그 신라 영토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옛 백제 땅. 그리고 이제 동계지역은요. 그 신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고려 쪽에 붙었던 그 약간 동해안 지역들 쫙 그 라인을 모아놨어요. 그 명주, 김순식 세력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왕순식이 돼요. 왕시성을 받아요. 신라 왕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북계. 북계지역은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그 고려 태조시대 때부터 이미 서경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 왕건의 사촌동생인 왕식념을 서경총관으로 삼아가지고 이미 계곡초부터 삼았던 서쪽도. 그래서 전기 3경은 서경, 개경, 동경이었고 후기 3경은 개경, 남경, 동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서경지역에 몽골이 동경부를 설치해버리는 바람에 그 고려 후기 때는 서경을 직접 통치를 못했어요. 나중에 공민왕 때 되찾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고려 성종시기 때 10, 12개의 목을 설치해서 목사를 파견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이 처음엔 이 주현이 되었고요. 이 12개의 목이 중심이 돼서 속현들을 통치를 해요. 인근 지역들까지 목사가 관할하던 지역이 워낙에 컸어.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도요. 이 목사의 역할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 조선시대 지방 행정 보면 일단은 종구품권관, 종구품이 권관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종육품관 등이 현감이 있어요. 종육품이 현감이 있고 그리고 종사품이 군수 자리가 있어요. 군수하고 군수 또는 목사 그래서 산품이 종산품지기에 목사, 첨사, 부사 이런 관등이 있어요. 순천은 순천부였고요. 순천부사 그리고 청주는 그땐 청주목이었어요. 그래서 율곡이의가 청주목사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런 시기예요. 곡산 부사였어요. 다산정양인도 종산품이에요. 부사는 그리고 정산품이 절도사 그러니까 수군절도사는 해군절도사는 정산품당하관 그리고 병마절도사는 어떤 데는 정산품이고 어떤 데는 종이품이고 그리고 관찰사가 종이품 뭐 그래요. 그리고 군부를 총괄하는 병조판서는 정이품 뭐 그랬어요.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거의 모든 지방 단위의 관리를 파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품계가 무려 18품계가 되니까 12번 가와 다 학생이 발표한 사건을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세요. 주제 후기 삼국시대 통일과정 모둠의 발표 모둠 순 우리말이죠. 조는 일본말이래요. 조 자서 하는 거 가 가학생 신라의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경순왕은 이때부터 그냥 고려사에서는 신라왕 김부로 불려요. 그리고 나 고려가 고창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 후백제가 1,2천전투 패배를 멸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조한 것을 다시 봤거든요. 순서는 김부가 즉위한 뒤에 공산전투가 치러지고 이때 신순겸 김락 김원 전의갑 전의갑 신방 등 8명의 계국 공신이 이때 전사예요. 그래가지고 태조는 복지겸 그리고 박수문 박수경 그 형제하고 같이 도망쳐 나오죠. 그러니까 한 평주우족 박지윤의 아들들은 살아나오고 그리고 좀 약간 지방쪽 무사했던 전의갑 전의갑 형제는 이때 전사예요. 어쨌든 그래서 팔공산이 됐고 이때 시신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죠. 천도제를 지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고창전투에서 승리하니까 나가 앞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 김부가 고려를 귀순으로 하게 돼가지고 태조는 이제 서랍어를 경주로 바꿔가지고 이제 거기를 시급으로 줘서 거기를 통치하게 거기에 나름 호족 역할을 맡긴 거예요. 하지만 중앙에서 임명한 호족이야. 김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왕건은 당시 지방 세력들하고 지방 세력들의 아들들은 기인제도로 도움을 부르고 딸들을 자기 후궁 왕비로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충주부인 유씨의 딸인 낭낭공주를 김부에게 시집을 보내고 김부의 사촌 그러니까 김부의 사촌을 또 왕비로 받아들여요. 태조 왕건이 수많은 부인들 중에 여섯 명의 황후가 있는데 그 중 여섯 번째 마지막 황후가 김부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가가 되고 다 그러면 이제 왕건의 그 한 팔만명증 된 병력하고 그 신검의 한 십만명증 된 병력이 이제 일리천에서 전투를 벌여요. 일리천은 이제 지금의 약간 그 구미시하고 상주시에 걸쳐있는 선산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 그 선산유계수 있잖아요. 그 경부선 라인 그 고속버설 그 환승센터 그쪽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요. 거기가 이제 낙동강의 지류인데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황산벌 쪽으로 신검이 도망을 채지만 오히려 그쪽은 그 고려 영토에서 가기가 더 빨랐어. 그때 이제 견훤이 선봉을 썼잖아요. 고려군에 대 고려국 황제 상부 견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나 가 다 의 순서로 이루어지죠. 나 가 다 는 그래서 12번 정답은 3번이에요. 꼭 이게 설명을 하다보면 가끔씩 얘기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13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카드 이런 거 고급문제에도 유산카드 뭐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간행시기는 1477년 고려 우왕 3년 소개 승려 백운 화상이 석가모니 가르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해설한 책으로 청주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찍어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청주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찍어냈대요. 13번에는 이때 찍어낸 것은 직지심체유절이라고 있어요. 자 2번 이승유 제왕운기는 고려 충렬항시기 충렬항시기 그리고 동사강목은 그 다음 시대 그리고 화성성역의구에는 다산정혁용이 쓰여진 책이에요. 아 조선읍의안정복 화성성역은 화성은 다산정혁용이 건축했죠. 그래서 이 성역에 대한 기록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산정혁용은 관직에 있을 때도 책을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 주로 다산초당이 있을 때 많이 썼어. 유배가서 책 썼어. 사실 그건 좀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정치 손을 떼잖아요. 유배를 가게 되면 손을 못 떼잖아요. 대신에 유배를 간 일부 관리들이요. 유배를 간 일부 관리들이 가끔 약간 지방의 향촌을 약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나름 어른이니까. 그쵸. 전남강진. 다산초당이 나름 그 산에 좀 세워졌는데 이 전라남도 쪽이 은근히 그 평야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 산줄기가 은근히 그 전라남도 쪽이 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은근히 그 뭐냐 순천 쪽도 산이 많고요. 그 뭐냐 그 순천안주 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 터널이 거의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 순천안주 고속도로가 그만큼 그쪽 라인이 산줄기가 되게 많아요. 백두대간의 끝줄기인 지리산 쪽에서 약간 지류 산줄기로 쪼개져나온 그쪽이 그래서 당진 그쪽도 은근히 그 남쪽이 되게 산이 많다. 오히려 평야는 나주지대가 많고요. 나주쪽이 평야예요. 그리고 뭐냐 또 이제 그 다음 평야가 많은 쪽은 짜화기 김제 김제 영역이 호남평야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 직지심체유절 참고로 이번에 그 청주에 흥덕구가 있잖아요. 그 흥덕사에서 지명을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흥덕이라는 지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돼서 청주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청주 흥덕구에서 이번에 이제 전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로 출마 하셨더라고요. 예비 후보이긴 하신데 그냥 제가 아는 분이라는 거. 하지만 그분이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거 SNS 올리고 계시는데 저는 가끔 그래요. 후보시니까 나름 그래도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섰기 때문에 저도 나름 청년위원장 쪽 관련이 있었고 옛 인연으로 응원은 하겠으나 저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주 흥덕구는 제 소속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투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소속 지역구가 아니니까 제 지인들이 다 그래. 제 소속 지역구의 지인들이 출마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그 사람 그분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지적하고 그래야죠. 자 14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은 뭔가 좀 얼굴이 네모지고 좀 각지고 좀 통통한 그분이 있어요. 자 번과는 경주로 문종 29년에 태어났다. 숙종 1년에 과거에 급제했다. 인종댁 감수 국사로서 왕명을 받아 삼국사계를 편찬하고 영통사 대각국사비에 비문을 지었다. 대각국사비 대각국사라는 그걸 대각국사로 불렸던 분은 의천대사가 있어요. 참고로 대각국사 의천 참고로 인종은 인종의 작은 인종의 할아버지가 숙종이죠. 영통사 대각국사비에 비문까지 썼대. 그리고 의종 5년에 사망했다. 가인물은 김부식이죠. 그리고 김부식의 아들은 불행히도 의종의 다음 왕인 명종 원년 무신정변때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제거돼요. 참 불행한 집안이야. 경주김씨. 그래서 삼국사기를 쓸 때 신라봉기가 먼저 쓰여진 이유 중 하나가 김부식이 경주김씨라서 그래요. 응. 무신정변때 김부식 아들 김돈중은 제거돼요. 왜냐면 정중부하고 좀 악연이 있었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삼국사기 열전 중에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길게 서술된 인물 역시 김유신 장군이에요. 자기가 김유신의 후예라 이거야. 김부식이. 자 선택지 1번 망건당에서 원외학자들과 교류를 하였다. 망건당은 고려 충선왕이 약간 개혁정치를 하려다가 몽골 황실에 좀 약간 좀 밑보여가지고 이제 원나라 당시 황도였던 연경으로 소환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충선왕은 그 모르겠어 소환이 된건지 아니면 자기가 소환을 한건지 뭐 둘 중 하나이긴 한데 이제 이제 당시 충선왕은 두 가지 직위가 있었어요. 그 요동지역을 통치하는 심양왕이라는 직위가 있었고 또 이제 고려왕이라는 직위가 그 두 개가 동시에 있었어요. 몽골로부터 왜냐면 몽골 황제였던 무종이 등극하는데 충선왕이 공을 세워요. 그 충렬왕이 잠시 복위를 했을 때 그 공으로 심양왕이 봉해줬고 그 다음에 또 그 또 공로가 이어져가지고 충렬왕이 죽고 다시 또 복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충선왕이 하지만 모르겠어 그 고려 왕실의 내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약간 그 개혁문제 때문이었는지 약간 그 관계가 좀 약간 몽골 왕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경에 머물러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고려 중신들이 연경하고 개경을 왔다갔다 하는 횟수가 되게 많았다가 결국 아들한테 선의를 하고 그냥 연경에 그냥 눌러앉게 돼요. 충선왕은 그래서 이 만곤땅이라고 불렸던 곳에 기관을 해요. 자 2번 외구의 근거진 대마도를 정벌했다. 대마도 정벌은 크게 두 번이 일어나요. 한 번은 고려 공양왕시대 때 박위가 이성계가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우왕시대 때 외구하고 전쟁했잖아요. 최영하고 이성계가 그거에 대한 최영, 최무선, 이성계 등이 확인한 활약한 그 이후에 박위가 보복전 형식으로 쳐들어간 게 대마도 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대 때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상황 태종 이방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종무가 총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무려 1만 7천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대마도를 썰어버리죠. 3번 부시작변을 통해 불교교리를 비판했다. 이거는 좀 관련했고 정답은 4번 묘청 등이 서경에서 일으킨 난을 진압했다. 묘청 묘청 조광 등이 일으킨 난이었죠. 그렇죠. 불시작변 정도전이었죠. 3번 5번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보를 제조했다. 그 대마도 정벌한 그 박위 이전에 활약한 최무선이 있었죠. 자 22분이 다 들어가는데 빨리 15번 할게요.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공주 명확소사란 망이야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무리를 모아 스스로 산행 병마사라 칭하고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과도한 수탈이 난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가번 시기가 귀주대첩 에서 별무반 조직 이 사이 까지는 고려의 현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그리고 순종 헌종 그리고 숙종 때까지 그리고 무신정빈이 일어났던 사이까지는 숙종 예종 인종 의종 그리고 다식이 무신정권 전기죠.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이때까지고 이때 거쳐갔던 실권자들은 이희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강화 천도한 이후에 고종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무신정권 전기 라식인은 무신정권 후기죠. 최후 최양 최이 그리고 김준 이면 이뮤무 등 고려 원종 시대까지 그리고 마시기는 몽골 간섭기 하고 공민왕 이후 시기 까지 이렇게 갈게요. 고맙습니다.